스태프 돌고병 스태프 돌고병 자 잘 가지게 오! 야! 내 화살! 야 내 화살까지 같이 가지고 오면 어떡해! 아 쟤는 내 화살까지 다 같이 먹어버렸네? 자 스태프 돌고병 같아요 일단 에러지분 채우고 아 어? 여기에... 여기에 있었는데? 오케 짠 어 야 아 화살 바로 안집네 이 무기도 이 발자연을 안 나와 어? 바로 옆이잖아? 아 셰프랑 연결돼있게 나 막 뭘 변하는거 아니야? 예 외계인묵이 들면 HOD가 외계인식으로 바뀌어요 뭐야 벌써 둘러싸여있어? 그냥 셰프라고 생각하는거 같지 않는데 무슨 우두마을 같은데 그냥 셰프였는데 제가 셰프가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셰프가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셰프가 생각하는 것 같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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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핏! 그라핏! 너무 위험해! 셰프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라핏! 로렌스! 아니!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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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가 생각하는 것 같아 하이브가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강력한 것 같아 그것은 제 생각들과 힘이 다 똑같은 것 같아 내가 그냥... 야 인간이 이렇게 까지 뭐지? 어어ager다 벤li 어어 보호오 에너지 무함 에너지 무함 아암 야 무한정 암호모드 된병 다 된병 무기가 무한정이야 암호모드도 무한정이구요 근데 왜 클로킹은 무한정이 아니지? 클로킹은 아예 안되는데? каких 특 st 끝에 래 오옹 오.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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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놨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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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플라즈마 캐논 캐논 같은거 오 에너지x2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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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클로킹, 클로킹으로 살짝 빠지고 위시바꾸고 내가 아직도 저기있는지 알지 진짜 클로킹은 전술 전략상 정말 좋은거야 어딨어 얘 에그지럭 에그지럭 어 버려 자 일단 위치 활로 바꾸고 화살을 폭발용 화살을 바꾸죠 세월에 맞춰서 죽을려나 일단 맞춰봐요 항상 뒤편을 저기있나? 하면서 아까 있었는데 자 여깄지롱임마 아 팔에팔에 맞았는데 오오 또 쑤다 에너지 에너지 어우 죽었어 오케이 두방에 죽는군요 아 그전에 뭐 때려놓은것도 있겠지만 어 이건 뭔 총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뭔가 거대한 멜캔총이다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대한 멜캔총이군요 근데 여기 화살 없나? 이렇게 화살 쓰게나 쓰면 화살 있을텐데 자, 가자 야, 뭐야 이거 2000미터? 2키로 나가야 돼? 버려서? 뭐죠? 살인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크앤젤을 주전한다고? 아크앤젤은 그 위성이죠 지금 외계인 3명이네 얘들 어디가냐 이야 장난아니야 예, 장난아니긴하지만 몇발 못쏘네 아크앤젤의 여기를 외계인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 3명이다 여기에 자 화살 화살 어? 야 화살 얘 어디갔어? 내 화살이 해놔? 아 여기구만 오래간만에 보는데 HMG? 니가 그리웠다 인마 크라이시스3의 절친 HMG 퐁 비닛맨 지금 봤구나 야 화살 없나? 화살? 지금 폭발용 화살 두 발 써서 일반 화살도 흠 에이 이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아 아 저거구나 자 에너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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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젠은 다 보여 근데 표시는 안되네 오케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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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오케 역시 HMG에요 네 조준선이 사라지긴 했지만 HMG가 어디 가나? 조준선이 있건 없건 HMG 때 게다가 조준선 없이 게임하는거 예 그 파크라이에서 조준선 없이 게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조준선을 더 좋아하세요 조준선이 조준선을 더 좋아합니다 5분만 더 좋아 5분만 더 감사합니다.